이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전화는 물론 카드 결제 단말기가 먹통이 되면서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화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이냐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광호 기자입니다. 신촌과 홍대 일대 음식점들은 주말 동안 카드 거래가 끊기면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손님을 받지 못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많았지만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지 못해 발생한 손실도 심각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간접 피해를 어떻게 집계하고 보상하느냐입니다. KT는 일단 상인들과 피해 규모를 직접 협의한 뒤 보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상인들은 미심쩍다는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통상적으로 보상이 전혀 터무니없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KT한테 제대로 된 보상안이 만들어지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진정성이 없으면 불매운동까지도 전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KT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통신장애 발생 지역인 서대문구와 중구, 마포와 용산, 은평 등 5개 구에만 3만여 개의 소상공업체가 영업 중입니다. 이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을 해야 하는데 매출 손실을 특정 짓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지난 2014년 SK텔레콤도 통신장애를 겪으면서 대리기사 등이 영업 피해를 입었지만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